이제 리그 모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 밤 11시에 자신들의 홈에서 아스톤 빌라와 경기를 갖습니다. 토트넘은 연속 2패로 순위가 4위로 떨어졌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스톤 빌라는 5위로 토트넘보다 단 1점 뒤집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도 아스톤 빌라를 넘지 못했고, 현재 수리 경쟁도 치열한데 아스톤 빌라는 여전히 강한 팀이므로 이 경기는 큰 경기로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하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어떻게 아스톤 빌라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스톤 빌라는 부상이 적고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입니다. 토트넘의 수비가 매우 약해 이번 13라운드에서 실점하지 않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와킨스와 루이스의 파괴력은 토트넘 수비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사실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시작할 때 새로운 센터백 2명을 영입해야 한다고 했었고, 많은 낯선 수비수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결국 미키 반대 벤이 정식으로 영입되었고, 토트넘은 잘 적응했으며 미키 반대 벤은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첼시전에서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반대 벤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반대 벤의 부상은 예상보다 심각하여 올해 안에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에야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미키 반대 벤과 로메로가 중요한 경기에서 빠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팬들은 더욱 걱정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다가오는 아스톤 빌라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리그 일정도 문제지만, 추가 센터백 영입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많은 언론들이 내년 1월에 토트넘에 영입하려는 센터백 후보들의 명단을 다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로이드 켈리, 에드몽 탑소바, 토신 아다라비오요 같은 익숙한 이름들이 있지만, 미키 반대 벤과 같은 같이 있는 센터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선수들도 있습니다. 스카이스포츠의 기사에 따르면, 토트넘은 왼발잡이 센터백을 원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현재 클럽은 어떤 수비수를 사용하든지 간에 영입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키 반대 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왼발잡이 수비수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짧은 패스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속도가 필수적입니다. 잠재적인 후보 중에서, 우루과이 국가대표 수비수인 세바스티안 카세레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99년생인 카세레스는 약 183cm의 키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민첩성과 대인 방어 능력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올해 11월 A매치 기간에 아르헨티나와의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에서 메시를 수비하며 무실점을 기록하고 유럽 여러 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클럽 아메리카 소속인 카세레스에 대해 토트넘은 이미 300만 파운드를 제한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런던은 카세레스의 토트넘 이력서를 보도하며 최근 몇 달 동안 AMH 대표팀에서 보여준 활약을 정리했는데, 7월에 우루가이가 월드컵 5회 우승국인 브라질을 꺾은 경기에서 비니시오스, 네이마르, 제주스를 제압했습니다. 이달에도 그는 형태를 유지하며 현재 챔피언인 아르헨티나를 2대0으로 이긴 원정 경기에서 메시와 알바레즈를 막아섰습니다. 이 매체는 카세레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연속 두 달 동안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빅리그에서의 경험은 없지만,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시티, 아스널 등 빅클럽의 주요 공격수들을 잘 막아낸 카세레스의 이정료는 430만 파운드에서 600만 파운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화로 약 69억에서 97억 사이입니다. 이 가격대라면 약 100억을 투자해 그를 영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카세레스는 저렴한 버전의 로메로로 여겨지며, 메시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인정한 로메로와 비교되는 것 자체가 그가 뛰어난 선수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감독인 마르셀로 비엘사는 공격에 미친 것으로 유명한 감독으로, 리즈 유나이티드를 이끌 때도 그의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바스티안 카세레스를 영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넘은 카세레스에게 300만 파운드를 제안했지만, 아메리카 클럽은 적어도 500만 유로를 원합니다. 이 멕시코 클럽은 카세레스의 가치를 약 700만 유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트넘은 곧 새로운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선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분명합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나폴리도 500만 유로를 제안했으므로, 포트넘은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로는 루마니아 출신의 중앙 수비수라도 드라구신이 있습니다. 그는 CFR 클루즈에서 뛰고 있으며, 만데벤보다 한 살 어리고, 키 191cm에 몸무게 80kg으로 체격이 카세레스보다 뛰어납니다. 유벤투스 유스팀 출신으로 유럽 축구에 익숙한 선수입니다. 현재 그는 제노아 소속으로, 로메로도 제노아에서 두 시즌을 보낸 바 있습니다. 드라구신은 만데벤과 비슷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측면 돌파와 크로스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의 인상적인 체격과 젊은 나이로 인해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공격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즌 제노아에서 12경기에 출전해 한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최근 제노아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지만, 이탈리아 투토메르카토에 따르면 1월 이적이 가능한 3천만 유로의 이적 조환이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들도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언론은 드라구신의 에이전트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에이전트는 런던에 가서 여러 팀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런던을 방문해 매주 중요한 팀들과 만났다. 이적이 임박했다. 뉴캣을 아스날, 토트넘과 대화했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드라구신은 로메로와 같은 전 소속팀을 가지고 있으며, 만데벤과 비슷한 스타일의 플레이를 하지만, 최근 3시즌 동안 한 번도 퇴장당한 적이 없는 강인한 수비수입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30백만 유로는 전혀 낭비가 아니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바스티안 카세레스와 라두 드라구신이라는 두 유망주를 고려할 때, 이 가격은 전체 4천만 유로 미만이라 토트넘은 두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먼저, 세바스티안 카세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초기 제안으로 카세레스에게 300만 파운드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클럽 아메리카는 카세레스를 놓아줄 최소한 500만 유로를 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카세레스의 가치를 거의 700만 유로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의 A의 다른 클럽 나폴리도 카세레스에게 500만 유로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이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제안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두 드라구신은 루마니아 출신으로 토트넘에게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그는 키 191cm, 몸무게 80kg의 중앙 수비수로서 뛰어난 기동성과 체력을 자랑합니다. 드라구신의 특별한 점은 그의 공격 능력인데, 그는 이 시즌 제노아에서 12경기에 출전하여 한골과 일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그는 제노아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300만 유로의 이적 조항이 있으며 1월에 이적될 수 있습니다. 카세레스와 드라구신의 결합으로 토트넘은 중앙 수비수 포지션의 확실한 선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한편, 토트넘의 앙제 포스테코글루는 최근 아프터스 스포워츠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팀의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 도전에 대한 자신감과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그런 순간이 올 때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모든 결정, 말, 행동은 내부와 외부에서 주시되며,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든 이들이 토트넘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할 때,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무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과 선수들과 스태프에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쁜 최근 시즌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이것은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을 경주로 다시 이끌기 위한 결연함과 낙천주의적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팀이 압박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더라도, 그는 이것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감과 집중이 토트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단순히 팀을 이끄는 리더뿐만 아니라 팀과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래 헌신할 준비가 된 선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춤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왜 우리가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고, 왜 압박 속에서 후퇴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포트넘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을 완성하기 위해, 팀은 외부에서 오는 압박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그 철학에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공격적인 축구를 유지할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팀을 변화시키려는 그의 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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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